안녕하세요 고두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금지의 에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션 슈팅 게임인 엑시미우스 시즈더 프론트라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엑시미우스 시즈더 프론트라인은 1월 6일 오전 1시까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픽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엑시미우스 시즈더 프론트라인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 클릭합니다 결제 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우측 하단 주문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주문 영수증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로 확인해보면 바퀴 버튼이 라이브러리에 있음으로 변경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무료 결제한 영수증 확인했습니다 에픽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계정명 클릭하겠습니다 아웃몬 메뉴에서 계정 메뉴 클릭합니다 왼쪽 거래 메뉴로 클릭하면 응금받은 게임 항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웃몬 메뉴 클릭 에피소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금지의 핑블 게임 엑시미우스 시즈더 프론트라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